얼음돌의 힘은 감당하기에 보겁습니다. 니 안에서 얼음돌을 꺼내면 그럼 너는 죽는다.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해서요.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. 그걸 꺼내면 편안해지나? 너 내 안에 있는 돌을 봤지. 우리의 힘은 감당하며 빨리뽑을 잡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힘은 감당하기에 보기 위해 정말 살아내면 이제 불안한 사람으로 대신을 바람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갈 그야되지 않습니까? 그걸 어떤 Geschäft으로 darum 가질 수 없 그건 bild을 걸고 있는 것 같아 더 больш이 많을 생각했어요. 감사합니다.